아 귀여워 아씨 미치겠다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환장하겄다 웃음이 막 나와요 여러분 이거 저명관수 할 용도로 몽클님이 만드신 도자기거든요 콩분들 여기다 저명관수 하고 있는데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헛웃음이 나네요 너무 귀여운데 아 얘가 또 통만 있을 때랑은 느낌이 다르네 또 애들이 안에 들어가서 입욕을 하니까 아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쁩니다 저희 저명관수를 예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도자기집이니까 이왕 한번 하더라도 저명관수 하는 아이들도 좀 예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궜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대성공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우리 아이들 물먹는 와중에도 예뻐야 돼 예쁜 곳에서 입수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귀요미 콩분들 담아놓고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명관수 할 수 있는 넓직하고 낮은 통 같은 것들 혹시 도자기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요거 제작 가능하니까 요거 제작 가능하니까 혹시나 저라도 저명관수 할 수 있는 도자기 가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문 제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사이즈는 조금 힘이 들고요 요정도 사이즈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명관수 하는 와중에도 기분 좋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 몽클세라미익이었습니다